2016년 10월 1일 1200억개 일본 뉴블록체인 발표하였다. 2018년 10월 8일 원코인 ICO, 일반 3만원, 이코노미스트와 일치한다. 2019년 중앙은행과 연결작업 완료했고, 각 나라에 통보하였다. 2020년 8월 2500억개 뉴블록체인을 발표하였다. 같은 해 코로나19 확산되었다. 2021년 전세계 규제법안이 만들어졌다. 유럽연합 미카 암호자산시장기본법을 통과시켰다. 한국특금법 3-9월 시행했다. 2022년 전세계 위기 시작, 신대공항, 경기침체, 인플레이션, 전쟁 등 2023년 고금리, 고물가,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있다.